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이앙영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부사장님. 오늘은요. 그럴만해 보니까. 네 기분 좋습니다. 제가 오늘 기분 좋은 얘기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물가 빠진 거 동의하시죠. 빠졌다기보다는 좀 덜 올라간다. 내려온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엔비드의 사상 최고치. 너무 기분 좋고요. 한참 말씀드린 거. 세 번째. 지금 11월 며칠입니까? 이제 15일 아닙니까? 네네네네. 나스닥 9,7%니까 거의 10% 올라간 거거든요. 벌써 9,7%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 보름 만에 반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일만 남았죠 이제. S&P 500 1.91% 올라왔습니다. 다오가 1.43% 나스닥이 무려 2.37%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거의 급등 아니겠습니까? 급등 맞죠? 급등이 정확히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사장님 2. 몇 프로 올라왔는데 급등 맞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이 우리가 기억이 길지 않잖아요. 짧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올라가면 좋다고 그러고 떨어지면 유행도로 그러잖아요. 지금 보시면 오늘 나스닥이 14,094.38포인트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있죠. 10월. 10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불과 20일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10월 25일 날 우리나라 주시장도 박살이 났고요. 미국 시장도 떨어졌고 개파락이 나면서 훅 떨어지면서 온갖 머리 아픈 것들 전쟁이 그 당시에는 전쟁이 터진 지 한 열흘 됐을 때야. 하여튼 머리 아프고 지금 가자 지금 진격하네 어쩌지 얘기 나오고 유가도 이상하고 여기저기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주가도 이런 거야 지금이야. 큰일 났을 때야. 그러면서 아 이게 더 떨어진다. 현금 챙겨야 되네. 나는 한국 주시도 안 되고 미국 주시도 안 돼. 유유할 때야. 그런데 저희는 그날 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봤더니 미주할 고주할에서도 지키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분산 쪽에 계속 정립시장이 된다 그랬는데 귀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죠. 그때 했던 거가 우리가 아무리 1년에 매번 이런 걸 자주 1년에 한 번 10개월 한 번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5개월 한 번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1년에 3차례 정도 있는 거가 뭐다? 조정이라고 말씀해주죠. 조정. 조정이 친구죠. 조정 친구. 10개월 한 번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말. 5%는 3번. 10%가 10개월. 그때 낯설 때 딱 조정 들어갔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조정. 이게 평균 3개월 정도 되면 해결됩니다 그랬는데 3개월은 20일 만에 조정 탈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엄청 세거든요. 오늘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까? 탈출했어요. 그럼 네 번째 좋은 점이 조정을 탈피한 거. 조정을 탈피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갭상승하면서. 업종도 전업점이 올라갔는데요. 부동산. 아주 올라갔습니다. 이게 부동산의 굉장히 금리 인상이 피해지였는데 어제 올라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얼팅감. 우리 위원님이 최애종목이죠. 4.49% 올라갔습니다. 최애종목이 8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있어요. 주식. 좋아 보입니다. 이미 소비지 올라가는데 테슬라가 6%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 반등이 무섭다는 거 보여드려서 지금 테슬라는 쭉쭉 가는 모습이 나왔고 올해 질문이 300 가냐는 질문인데 어떻게 300 가겠습니까? 오늘 몇 달러인데요? 오늘 주가는 모르죠. 200달 중반 얘기했습니까? 중반? 뭐 갈 수 있겠죠. 올해 하면 내년에 가면 되죠. 여러분들이 특히 빅세븐은요. 물을 피우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내년까지는 그냥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묻지 마세요. 최고의 방송을 제가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이거 다시 라이브로 하면 좋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질을 좋게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진짜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면 누굴 뭐 폄하하거나 누굴 더 칭찬할 마음이 없는데요. 미국 주식 관련 최고의 방송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주얼 고주얼입니다. 미주얼 고주얼. 11시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딱딱 맞춰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11시에 보시고 아니면 점심시간 때 잠깐 여유 있을 때 잠깐 보시면 이게 길지도 않잖아요. 15분에 있어서 20분 하니까 이거 보는 게 1번입니다. 1번. 1번. 2번은 매일 저녁 10시야는 우리 미장원 있습니다. 미장원. 아 미장원. 미장원을 프리미부터 해서 미장원이랑 그냥 2시간 아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시면 우리 안동호 천재 있잖아요. 안동 이사가 비테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 보시면 힘들어서 저희가 또 바쁘게 우리 PD가 한 명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10분짜리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말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더 번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세요. 아니면 돈을 높고 낮은 주가가 아니야. 돈을 앞으로 더 벌 것 같다는 데 베팅하시고 낮아진다는 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어닝 리비전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어닝 리비전은 2.5를 상향시키고 하향시키는 거야. 누가 월간에서 뭐 하는 건 평균으로 하는 게 어닝 리비전이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지금 냉정에 보시면 올해 대비 내년에 S&P 500 주당이 몇 퍼센트 올라간지 아세요? 정확하게? 11.6% 11.6%가 1.5를 상향할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한 달 정도 보면 오히려 눈답게 조금이라도 낮아졌어. 조금 낮아졌긴 낮아졌어. 그렇지만 워낙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S&P 500 중에서 S&P 500 중에서 소위 매그니피션트 7 있죠. 7 종목은 플러스 1.0 올라갔어. 나머지는 마이너스 났어. 그럼 무슨 얘기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거 있죠. 엔비디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렇죠. 올쭉 팔고 다시 가보자. 이거는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보름 때 여름 사가라. 여름, 내일 여름 사가라. 그런 느낌을 친구한테 주세요. 그런 친구들 생각들. 그렇습니다. 금리는 많이 빠지는데요. 4.453%까지 확인되어 왔습니다. 금리는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금리에 투자하시면 돈을 벌어서 아마 저희 요구를 다 바가지로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구를 해요? 어쨌거나 TMF 이런 거 매수하신 분들이 축구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벌은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4.453이잖아요.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있죠? 4.453으로 끝나잖아요. 그거 떨어집니다. 제가 유연님 때문에 TMF에 대한 ETF 설명서를 받습니다. 봤더니 이만으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인베스먼트가 아니야. 그게 2등이야. 저거 다. 송사장님. 모든 레버리지 ETF 다 써 있어요. It's not for investment. 그게 저는 조그만하게 저기 테스라처럼 조그만하게 적을 줄 알았더니 이만하게 맨 앞에 써 있더만. 의무입니다. 의무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할 만한 ETF는 아니고 잠깐 내가 한번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그런 거니까 이거를 장착할 만한 그런 ETF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굳이 하고 우리가 굳이 반대로 뭐 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가도 빠졌고 유가도 빠졌고 달러가 또 크게 빠졌어요. 달러가. 달러가 빠졌어. 달러가 빠졌어. 오늘 아마 한국 달러원은 1200원대를 보지 않을까. 네. 어쨌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올라간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 어제 이 올라간 종목의 공통이 뭐냐면요. 금리 빠진 거 여러 환호했던 기업이거든요. 네. 홈페이지 연회가 16% 올라가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에너지 매장 많이 들어왔네요. 금리가 빠져서 올라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리치가 많이 올라왔다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나왔던 하루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슴 커진 걸로 많이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냉각된 미국의 CPI 글로벌 추세가 어떤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기 전에 유현이 혹시 대한민국의 CPI 혹시 아십니까? 3.5 정도 나오지 않네? 3.8% 아는데 혹시 몰라 당황할까 봐 그래서 보시고요. 어제 나왔던 CPI를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코어가 4.0% 해대로 3.2%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폭이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과거 9% 대비하면 많이 빠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세론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빠진다고 봤을 때 다음 달 정도면 이 자를 보지 않을까? 다음 달은 절대 안 나오죠. 2%까지 안 나옵니까? 그럼 3.1% 어떻습니까? 3.1%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고 어쨌든 빠진 게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빠진 폭을 봤더니요. 에너지 쪽에 에너지 쪽이 많이 빠졌는데 4.9%로 쭉 빠진 게 나왔는데 이게 위에 있는 거 빨간색입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 셀터가 약간 하락을 방어했다. 그렇죠. 그렇죠. 셀터가 6.7이니까 아직까지 높은데요. 우리 위원이 보시는 셀터 우리가 주거 비를 알 수 있는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잘 안 빠지죠. 이게 좀 빠지면 좋은데 안 빠지는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 주거 쪽에 관련해서는요. 올해까지는 별로 안 빠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빠졌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딱 나오자마자 지수가 초월같이 올라갔다는 거. 진짜 이게 뭐 봤더니요. 이 방속도가 거의 한 0. 몇 초? 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많은 분들이 뭘 원하는 거냐면 금리가 빠지기 원하는데 어제 금리가 빠질 만한 비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근데 사실은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CPI 발표 날 장이 움직이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하얀색인데 하얀색 보시게 되면요. CPI 발표 되고 나서 지금 지수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익숙해진 겁니까?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CPI 패드액 금리 정책 잠 리포트는 이제는 뭐 일상입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평생 일상이죠. 근데 보시게 되면 간혹 중요한 날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저께 이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통 땐 관심 없지만 오늘 CPI는 좀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있었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부사인도 3.4를 예상했었는데 3.2가 나오니까 크게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는요. 잠 리포트, CPI 발표 당시에 한 2%까지 출렁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금리가 하락 추세 있고 아니 물가 하락 추세 있으니까 갖다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혹시 나왔나요? 상황별로 나왔나요? 예상이? 올라와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국가를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원님.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로우가 나와주고 있는데 34개월에서 24개월이 물가가 하나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변하지 않은 국가가 스위스, 스페인 있는데 골로 없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국가 중에 다소 아쉬운 감이 있는 게 뭐냐? 한국이 올라가고 있다.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요. 미국 밑에 밑에 있는 게 한국인데 3.8%로 높아지고 있던 게 좀 띕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가 물가가 빠지고 있는데 한국만 올라간다고 설명드리면서 한국의 물가가 높아진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이유는 모르시겠죠?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더 물가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이거에 포함될 수 있을까? 굳이 따지면 정확한 수치까지는 우리나라 통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입물까지는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워낙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또 1200 후반대에 운증이면 또 하락 요인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싱가폴, 러시아, 아르헨티라까지 포함된 국가가 올라간다고 설명드리면서 하필이면 여기 숙해져서요. 약간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물가가 빠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까? 뭐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유원님은 긴장하라고 다시 한번 좋은 하시겠죠? 좀 긴장해야죠. 저는 볼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막 놓고 왜 그러냐면 저까지 안 잡아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로 해석하냐면 야, 이제 3배다. 이제 3배짜리다. 아, 3배짜리? 3배짜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를 보시면서 일단 추세의 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가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이상 가는 게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오랜만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풀리 주식을 투자하면 연평 10.4% 돈을 버는데 왼쪽, 왼쪽, 왼쪽 있는 거죠? 최고 날을 만약에 못 지키면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반대로요. 만약에 안 좋은 날 빠져나오면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알고요. 계산이 좀 계산. 당연한 건데 만약에요. 최고의 날 51을 빠지면 2.6%로 많이 상습폭이 줄고 반대로 51을 빠져나오면 거의 20%로 2배 이상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한 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오른쪽에 있는 안 좋은 날을 빠져나기 위해서 지난 31일에 파출을 판 거거든요. 팔았더니 안 좋은 날 판다고 팔았는데 웬걸 아까는 최고 날이 같이 겹치면서 하락폭이 더 심해지기 위해서 양바로 서지는 양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섣불리 판단할 기준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스파이가 되겠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더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일은 좀 빼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못 지킬 것 같아요. 10일 정도. 그러면 약 8.0%니까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얼마나 지키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물가 관련된 지표 CPI가 모두 다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잖아요. 예상치라는 게 우리가 앞서 단위별로도 있지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CPI, 헤드라인 CPI, 그리고 코어 CPI, 보통, 그리고 기본, 그리고 근원, 그리고 전월 대비, MOM, YOY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네 개잖아요. 오늘의 특징은 네 개가 모두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아래로 놔놨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런 나온 결과가 오늘 금리 하락을 갖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 패드워치2를 보면 어제 흥민한 게 나옵니다. 어저께까지는요. 어저께까지는 내년에 금리 세 번이나였어요. 어저께까지? 네. 어저께까지는요. 금리 세 번. 0.25시? 오늘자 보시면 어저께 발표가 어우자마자 바뀐 거를 보면 내년에 금리 네 번이 납니다. 12월까지에서 5월부터 5월까지부터 빠른 속도로 세 번이 추가돼서 네 번 금리나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도표는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세 번의 차이이 납니다. 왜냐하면 점도표는 한 번 올리고 두 번 내리면 마이너스 하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네 번까지 갔기 때문에 0.75% 포인트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해석일지 아니면 그거를 좁혀줄지 아닐지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간접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돈을 벌게 또 좋은 전략이 DCA 전략 아니겠습니까? DCA? DCA가 최고죠. DCA인데 DCA 어제 깜빡한 게 뭐냐면 GK에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투입할 것 그렇죠. 정해진 금액 10만 원 10만 원 정해져야지 갑자기 주식 소나만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럴 것 같으니까 미리 움직이는 것 빠질 것 같으니까 팔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냉정하게 판다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그래서 그건 이제 타이밍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지표를 보게 되면요. 니텔 세일 속 빠지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I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타겟 중요해요. 타겟 중요한데 워낙 많이 실적 미스하는 바람에 긴장감이 있습니다만 잘 나오기로 한 번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타겟 지금까지 아주 안 좋았단 말이죠.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오늘 주가 마이너스라고 타겟은 한 5%,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요. 그로스리 비중이 식료품 비중이 월마트 50% 타겟 정확하면 18% 후반대인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지금 시장은 오늘 어거지로 올라간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거지로 올라간 주식? 다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실적이 별로였어. 그렇지만 어거지로 올라간 게 홈디포예요. 아 홈디포 맞아요. 어제 못 나왔는데. 홈디포가 매출과 이익이 기대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일점포 매출도 마이너스인데 예상보다 하락폭이 적었어. 그럼 그게 처음이냐. 올해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금리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물가가 생각보다 덜 오른 것도 하나 있었는데 마침 거기서 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CF가 이런 얘기했어.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the worst is over. 최악은 끝났다. 끝났다. 그런 표현을 항상 그들이 보면 the worst is behind us. 뒤에. 뒤에.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는 주가 6%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타겟조차도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런 한마디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타겟의 도난 문제를 다시 한 번 입받게 내면 그거는 실제 나오는 팩트 아닙니까? 그 팩트죠. 그게 나오면 주가가 빠질 거기 때문에 금리 긴장되고 있는데 도난 문제는 쉽게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워 계속 나오는 거니까 타겟에 대한 중요한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업로드가 12시입니다. 아 처음 아 시험 때문에 11시 아 12시에 올라가는군요. 모든 게 1시간 미뤄집니다. 법이야. 법이죠. 아쉽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